새내기 은지씨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돈이 없다는 은지씨. 아무래도 홈파스 선배에게 소비 꿀팁을 제대로 들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. 은지씨의 홈파스 선배 A형. 현명한 소비를 할 줄 모르는 은지씨. 홈파스 선배에게 제대로 소비 꿀팁을 듣고 있나봅니다. 누군가를 기다리는 은지씨. 저 혹시 철학과 전공책에 판매하시는 분 맞으세요? 네 맞아요. 쪽지 보내시는 분 맞으시죠? 네 맞아요. 제가 바로 돈 입금해드릴게요. 네. 근데 혹시 철학과 학원 분 맞으세요? 네 맞아요. 혹시 선배님이신가요? 네 맞아요. 감사합니다. 공부 열심히 잘 쓸게요.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. 제가 홈파스 선배의 조언 듣기 전까지는 정가로 구매했었거든요. 이 책 얼마나 본다고. 아까운 거 있죠? 근데 오늘은 27,000원이 아꼈어요. 야호! 합리적인 소비를 한 은지씨. 신나 보이는 뒷걸음이 영락없는 새내기 같습니다.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귀가하는 은지씨. 기후 동행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은지씨. PD님도 아직 청년이시죠? 제가 어제 홈파스 선배한테 들었는데 교통비 아끼는 꿀찜고 기후동행카드가 있대요. 기후동행카드는 월 1일 충전만 하면 버스, 지하철,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애용할 수 있는 교통통합 정리권이에요. 시간이 흐른 후 오늘 은지씨 뭐하고 있었어요? 저번 홈파스 선배님들처럼 새내기들을 위한 경제 꿀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. 그때 그 정보들이 기억나요? 당연하죠. 그때 자료 한번 다시 볼까요?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